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용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용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는 그 부분입니다 제가 그 제목을 영과 혼과 몸이라고 잡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죠 보통 영혼과 육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영혼을 좀 더 세분화해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분을 하죠 보통은 신학계에서도 영혼과 육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한국말로 이제 영혼을 합쳐서 영혼 그래서 영혼과 육체 영어로 하면 보통 영혼 그러면 소울이라고 합니다 소울 이렇게 얘기하고 육체 하면 바디 우리 알죠 바디 그래서 소울 앤 바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영혼 육으로 나눌 때는 이 몸을 가르치는 바디는 그대로 있는데 영을 따로 이제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고 혼은 그냥 소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이렇게 할 때는 소울이라고 하는데 영을 따로 구분할 때는 따로 영혼 지층할 때는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뭐 영혼 없는 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생각 없는 마음에도 없는 말 할 때 그런 말 한다 하죠 그런데 원어로도 보면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국말로 영혼 육체 영혼과 육체 할 때 그 영혼 할 때는 푸시케 그리고 육체는 뭐라고 하죠 소마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 소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영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영하면 뭐죠 푸뉴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혼 육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 이제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분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영혼과 육체 영어로 하면 소울 앤 바디 하듯이 그냥 헬라어로 보면 영과 혼을 혼용했었습니다 어떨 때는 영과 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과 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케 소마 혼과 몸 이렇게 하기도 하고 푸뉴마 앤 앤드가 아니죠 카이 이렇게 소마 그러니까 영과 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몸은 물질로 된 부분은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혼이냐 영이냐 구분하는 것은 사실 눈에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어떨 때는 영이라고 푸뉴마를 썼다가 어떨 때는 혼이라고 푸시키를 썼다가 이렇게 혼용을 하는 걸로 봐서는 따로 이렇게 특별히 구분을 하지 않고 쓰는 영과 혼을 함께 쓰는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통 영혼 육체 이렇게 하지 따로 영혼 육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로 대부분 이분법으로 얘기하는데 그리스 지방 사람들은 삼분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분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도 바울도 대살로니카 지역이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삼분법으로 이렇게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것이 다 흠이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삼분법적으로 썼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삼분법을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삼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그리스 지방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의 사고대로 설명을 해줬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과 혼과 몸이 전인격 하나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칭해서 하는 것이지 딱딱딱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 사람을 설명할 때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기능적으로 그리스 사람들, 대살로니카 사람들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삼분법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보통 이분법적으로 그냥 영과 혼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영혼과 육체, 영혼과 몸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또 그러니까 영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리스 교부들은 같은 인간인데 우리의 인격 중에 특별히 이성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성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쓰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쓰이는 그 의지나 이성적인 부분을 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통 보고 혼에 관련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명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혼적인 영역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죠 짐승들도 모성애가 있습니다 자기 짐승,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우리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그 사슴대가 이렇게 강을 막 건널 때 항상 악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끼 사슴이 건너가는데 그걸 악어가 막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니까 그 어미가 그걸 알고 그 사이를 막 달려가서 멈춰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새끼를 향해 가는 악어 앞에 자기가 먼저 끼어들어서 멈추는 거예요 자기 잡아먹으라고 실제로 그 어미를 악어가 잡아먹습니다 새끼는 그 사이에 탈출을 하는 거죠 도망하고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걸 모성애라는 것이 있죠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막 그 그 송아지를 사자들이 막 잡으면 어미소도 도망가던데 보통 가는데요 송아지가 잡히니까 소가 도망가다 달려와서 다시 그 사자를 막 들이받고 자기가 또 공격하는 그런 모성애 같은 것은 짐승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혼에 속한다라고 보고 그러나 짐승들이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럼 인간에게만 좀 있는 특별한 그런 이성적인 사과하는 부분은 이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영에 속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결국 영과 혼은 기능적으로 좀 나누어져 있지 다 나라이죠 나라는 인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못 배워서 영은 인격이 아니다 그런 이론도 있었죠 혼만 나고 영은 인격이 아니다 유리에 종이를 붙이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언할 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영이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남이 알아들지 못하는 비밀 기도를 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영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방언을 통역해보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합니다 영은 인격이다 이거죠 영은 인격이 아니다 이런 이론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은 짐승하고 좀 달라서 짐승과 동물과 공통적인 그런 특별히 모성애 같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혼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런 이성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글을 통해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 영적인 부분 그러나 다 인격이죠 내 인격 안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영혼과 육체 영혼과 무 푸시케 또는 푸뉴마 그리고 소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을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나눕니다 특별히 여기서 산분법을 쓴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 지방 사람들 대살로니카 사람들은 산분법적인 것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이 나죠 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은 특별히 천사와 달리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떠나면 우리가 죽었다 하고 나중에 부활하면 다시 육체를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영혼 육이 다시 나라는 인격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천사는 처음도 몸이 없었고 나중에도 몸이 없는 그냥 그대로 영혼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휘조물이고 우리는 육체까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분했지만 전체가 하나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흠이 없기를 바란다 흠없게 잘 유지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바란다 라고 마지막 인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없게 흠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약점이나 비난받을 부분이 없는 떳떳한 당당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비난받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거룩한 그런 상태로 잘 유지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실 그 앞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이것을 정리해서 이제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고 떳떳하게 비난받을 부분이 없도록 잘하라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 영혼육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이고 모든 것이 나인데 이렇게 구분하기 좋아하는 또 사람들 구분하다 보면 한쪽에 치우친다 이거죠 그냥 다 영혼육이 나다 하나다 이러면은 전부다 이것이 한꺼번에 신경을 쓰는데 구분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게 잘되는 것처럼 그저 영혼 영혼 영혼에만 신경 쓰는 교회는 이 혼 마음의 인격이나 육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저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 영혼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 담지 않고 말씀 담지 않고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돌보고 있지만 그것이 내 인격이나 내 행위에 드러나지 않냐고 그냥 영혼 속에만 갇혀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과연 온전한 삶이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 영혼에 주신 말씀일까요 육체에 주신 계명일까요 아니죠 그냥 모든 영혼 육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는 얘기는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지는 영혼의 기능이 영의 기능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능이라면 그것을 내 인격이 그것을 알고 내 행위로 내 몸까지 내 삶에서 내 행위에서 완전히 드러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 공부 많이 하고 말씀 잘 가르치는데 실제로 말할 때는 행동할 때 그렇지 못하면 과연 이것이 온전한 인격일까 영혼은 충만한데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말은 없다는 거죠 육체는 거룩한데 영혼이 잘못됐어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다 나고요 영혼육체가 다 납니다 영혼이 충만하다면 육체도 충만하고 삶이 충만해야 됩니다 영혼이 거룩하면 육체도 거룩하고 삶이 거룩해서 겉에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이 그냥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삶이 이렇게 사는 삶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기 영혼이 충만하다고 자랑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목사 얘기를 하는데 설교는 은혜롭게 하는데 당에 내려가서 사는 삶은 형 말씀하고는 통 떨어졌어요 그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말씀만 잘 전하지 그 사람 충만한 거 아닙니다 기도 충만할 때 눈물 쏙 빼놓고 은혜롭게 기도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아 그 사람 충만하냐 아니죠 기도만 충만해 입만 충만한 거 입만 나라고 생각할 때는 영혼과 육체 전부 다가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영혼만 흠없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삶이 모두 흠없어야지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온전한 인격의 변화인 거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지금 영혼만 충만한 상태인지 육체까지 행위까지 내 마음까지 거룩해져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모든 것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온전해야 되는 거죠 자기는 영혼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한쪽에 치우쳐서 영혼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말과 행위가 무질서하고 또 무리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텐데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흠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도바울이 우리 원하는 것은 정말 온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비난받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이 나라는 모든 인격이 이제 성령을 닮아서 고룩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분에게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자기는 영혼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인격이나 말이나 행위가 그에 따라주지 않을 때 많은 상처를 주죠 특별히 교회는 일반 세상하고 좀 다른 조직입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찬양도 했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산 예수님의 피로 산 몸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교회다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렇게 떨어져 보이지만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자기 몸으로 여기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주고 비난하면 눈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이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죠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때린 거기 때문에 주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힘센 형이 힘없는 동생을 때렸어요 울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거죠 그 우는 동생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앞으로 너 동생 때리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부모된 우리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왜 그렇죠 동생 오는 거를 부모님 너무 마음 아프시니까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은 자기 딸네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을 정화하기 위해서 부모님 대신 동생을 징계했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는 동생을 울리지 않고도 좋은 말로 훈계하고 탈일 수 있었는데 형은 생각이 짧아서 폭력적으로 무력으로 동생을 겁을 줘가지고 나쁜 짓을 못하겠지만 그 동생이 울고 있다 이거예요 형을 무서워하고 그것은 자기는 동생을 가정을 위해서 뭔가 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큰 불효를 한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충만하고 자기는 성정 충만하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 교회를 다스리고 또 교회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면 주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상처가 난 거다 이거죠 너 쓸데없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넌 나쁜 녀석이야 딱 때리는 순간 오른손이 왼손을 떠나서 왼손이 멍들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멍이 들어서 아프신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그 지체 그 몸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 분명히 잘못됐는데 내가 이 사람을 좀 혼내야 되겠다 라고 혼내는 순간 자기 뜻은 이루어서 기쁠지 모르지만 그 사람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이 가슴 아파하신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예수님 얼굴을 보고 손을 내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주님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이 안 다치고 안 아프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왜 주님은 사랑이라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느낄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보통 인간이 쓰는 방법은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자기 혈기나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영과 홍과 몸이 온전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나 자신이 충만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 대신 행하게 될 때 큰 상처를 교회에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누구나 모든 지체가 우리는 지체인데 몸에 붙어 있지만 자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안에서 행동하는 걸 질서라고 하죠 손은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은 발이 할 일이 있고 다 자기 그 지체마다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벗어난 존재가 있는데 뭐죠 암적 존재라는 거예요 암은 거칠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내 것이야 그래서 다른 기능을 다 지체를 파괴하고 자기 것을 심고 결국 몸이 죽을 때 자기도 죽어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존재가 암적 존재인데요 모든 지체는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입술이 여기만 있죠 입술이 여기까지 얼굴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정자 난자 세포가 딱 수정치가 돼서 막 분열을 해서 이제 사람 모양을 갖출 때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생길 때 입술도 생겨요 그런데 입술이 어느 이상 넘지 말아라는 그 자기들 안에 그 신호가 있어서 아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콧구멍이 이렇게 커지면 안 되겠죠 콧구멍 사이즈도 물론 유전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멈춰라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안 커지는 거예요 여기다 귀 만들어라 해서 여기다 귀가 만들지 머리 꼭대기에 귀가 있지 않습니다 비하면 다 젖을 텐데요 다 이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DNA니 신기하게 좀 큰 DNA가 뭡니까 씨 아닙니까 씨 씨를 심으면 씨 안에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 나고 꽃도 피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다 하나님이 돼 있죠 순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영역이 있고 그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모든 생명체는 그 질서 안에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협동이 가능하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톱은 손톱 자리에서 자라죠 아무데나 손톱 남은 거 괴물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지체들도 자기가 직분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행하는 거예요 목사하면 목사의 역할이 있고 집사하면 직사의 역할이 있고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교사하면 교사 그 부분을 함으로써 서로가 연합하는데 그걸 넘어가면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야 하나님 질서가 중요하다 그런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당연히 질서도 깨닫고 질서를 지켜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지체를 이루는 것이 온전한 인격이죠 온전한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건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게 충만한 거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흠이 없어야 돼요 주님은 흠 잡을 데가 없는 분이죠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온전하신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흠 잡지를 못해요 그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흠 잡을 데 없는 정말 비난받지 않는 그런 영혼육 그런 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히 고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부족한 인격들 죄를 물든 사람들 구원하신 후에 내 영과 헌과 육체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노력하고 회개하고 계속 닮아갈 때 어느 순간 주님 오실 때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라 이거죠 죄 짓고 난리치고 상처 주고 이러고 있다가 주님 오셨어요 이런 걸 원치 않는다 이거죠 저도 참 개구장이었거든요 형한테는 잘 들이받고 동생은 많이 찍어누르고 그런 제가 목사가 됐으니 참 우리 집안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제일 악동이었어요 제가 어머니가 당부하시죠 시장 가면서 동생 좀 잘 봐라 동생을 잘 봐야 되는데 잘 지켜보고 있다가 심심하니까 한 대 콱 줘박던가 뭘 뺏어 이놈이 동생이니까 그때는 어릴 때니까 힘이 작으니까 울죠 막 울다가 내가 막 겁주면 울지도 못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머니 발걸음이 들릴 때 시장에서 돌아오실 때쯤 그래서 뭔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참았던 울음을 팍 울은 거죠 어머 웁니다 어머니에게 사이렌을 울리는 거죠 나 형한테 맞았어 이렇게 그럼 저는 또 어머니가 무서우니까 갑자기 또 쇼를 하는 거죠 동생의 이름을 보면서 성균아 누구야 너 왜 울어 너 왜 울어 막 이러면서 능청스럽게 그럼 동생은 또 어머니가 나한테 속아나고 갈까봐 더 크게 울어 더 크게 막 그러면 너 왜 울어 어머니 다 알죠 벌써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또 혼나고 동생을 잘 보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악동이었어요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정의의 사도였다 이거에요 정의의 사도 부모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동생들 많이 울렸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정의의 사도라고 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부모님 가슴을 마음을 아프게 한 나쁜 부려자죠 왜 동생을 울렸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영역이 자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형이면 형의 영역이 있어요 동생을 잘 보살피긴 하되 동생이 뭔가 나쁜 짓을 하면 형으로서 징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얘기해서 부모님이 처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나서는 바람에 많이 동생을 괴롭혔습니다 지금은 잘해주죠 옛날 일이 미안해가지고 잘해줍니다 빚진 걸 갚아야 되니까 이와 같이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정말 나라는 모든 전인격적인 나 영혼과 육체가 다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흠없게 주님 오실 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주님 오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셨을 때 동생을 제가 잘 놀아주고 동생이 빵긋빚글 울고 있다가 웃고 있다가 웃고 있다가 엄마 오셨어요 이럴 때 아이고 이 녀석이 형이 그래도 동생을 잘 봤구나 이렇게 해야 효자죠 막 때리고 깔아뭉개고 막 울고 있는데 어머니 오셨어 현장에서 들켰어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처럼 우리가 막 서로 상처 주고 입으로는 충만하다 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영역을 넘어서 서로 상처 주고 있을 때 주님이 짠 하고 오셨을 때 그 모습 들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민망하다는 뜻을 아시죠 창피한 것 얼굴이 두꺼워지면 창피한 것도 못 느끼는데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을 땐 창피한 걸 압니다 아 이건 창피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셨을 때 서로 막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있는데 주님이 짠 오셨어요 얼마나 칭찬받겠습니까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라틴어로 코람데오 우리 많이 하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영어로 하면 Before God 한국어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있나이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생각한다면 내 말과 행위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내 영안이 확 열려서 환상 가운데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셔 그럼 얼마나 행동이 조심스럽겠습니까 주님이 항상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걸 안다면 그렇죠 사실은 계신데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우리 영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믿음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실상이죠 안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고 계신 것이 실상이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 있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망각하고 행동하면 그때 죄 짓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떨려서 항상 떨리죠 준비한 거 잘 안 보입니다 올라오면 몇 번을 읽어도 올라오면 잘 안 보여요 내려가서 제대로 했나 무슨 소리하고 내려왔는지 그러니까 그저 은혜만 되게 해주세요 은혜만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올라오는 거죠 설교하는데 너무 떨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떨리고 기도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안 떨리고 그런데 저는 이제 주님을 체험하면서 사랑의 주님 자유를 주시는 주님 그런 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죠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회중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보이십니까 또 나오면 또 무슨 목사가 되겠네요 여기 천사 앉은 거 보입니까 뭐 그런 이상한 목사 있었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앉아 계신데 보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는 주님 앞에서 설교하니까 떨리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실수할까 봐 판단받을까 봐 많이 떨리는데 주님은 나를 너그러이 보시고 항상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떨리지 않는다 또 하나는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석대말로 뻥을 칠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 너 내 앞에서 거짓말하냐 거짓말하면 불못에 들어가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고 평안하게 설교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설교하면 또 마음이 편안하고 한 가지 더 자세가 겸손해집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데 원 저자 앞에서 제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요 이런 자세가 되니까 항상 겸손하죠 전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주님이 계신데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쓰신 분이 앞에 계신데 그러니까 제가 코람대하고 얘기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과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사람을 속이거나 엉뚱한 생각 할 수 있겠느냐 못하죠 문제는 자꾸 잊어먹어 눈에 안 보이니까 잊어먹고 사람끼리 보이니까 서로 비교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그분 면전에 항상 서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내 말과 행위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주님이 보고 계시니 사람을 의식해서 외식하거나 비겁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부활 후에도 뵐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보고 잘했다 칭찬할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위협이나 그런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견딜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정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정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필요사신 주님이 우리 모두를 필요사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나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가족 예배라서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족입니다 가족 간에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남같이 대하고 남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차가 쌩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고 지나가 그러면 나도 화나니까 이야 하고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욕하죠 다시 안 볼 사람이고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에라 할 수도 있어요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보신다면 그것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가족은 맨날 보는 사람이에요 또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사람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할 말 못할 말이 가려지죠 저는 옆집 사람하고 싸울 때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거지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이라 생각하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또 사회에서 어디서 볼 사람인데 안 그래도 저기 요 앞에 빵집 가니까 거기 저쪽 분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엄청 이렇게 어색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살짝 웃어졌습니다 난 당당하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욕한 적 없기 때문에 저는 당당했어요 그런데 그쪽은 뭐 죄졌나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눈빛을 피해요 그렇게 피할 짓을 왜 하냐 이거 왜 하냐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뻔히 이 동네 살면서 서로 마주 보지 않습니까 요 동네 사람들은 또 여기 안 봐도 천국 가서 볼 건데 그때 가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우려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합니까 마지막을 보는 사람이죠 우리는 끝을 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또 이렇게 한 가족 됐는데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가족은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처럼 대하고 남처럼 말해 그렇게 큰 상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가족처럼 대하시고 가족처럼 말하시고 가족처럼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전 인격적으로 영과 헌과 몸과 내 삶이 정말 거룩한 성령을 따라 거룩하여 온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두 봄으로 기도하십니다